밈코인의 대표인 시바이누가 최근 전해진 대형 호재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 관점이 계속해서 나오는 중인데요 무엇을 근거로 시바이누의 강세를 전망할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밈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시바이누가 어제 하루만 30% 넘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에 시바이누의 추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호재와 상황이 마련되고 엄청난 매집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바이누 홀더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먼저 바로 어제 시바이누가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바탕에는 시바이누의 레이어2 솔루션인 시바리움에 대한 하드포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때 진행하는 하드포크는 시바리움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속도 향상과 확장성 문제 해결 등 시바리움의 전반적인 성능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바로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바이누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시바이누가 소각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코인이 소각되면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시바이누 개발팀은 시바이누 생태계의 자체 게임이나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여러 탈중앙 앱을 전부 시바이누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시바이누 커뮤니티에서는 시바이누을 통해서 시바이누의 예상 소각량이 매년 111조개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바이누 공급량의 18%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죠 따라서 시바리움 하드포크가 임박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바이누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바이누의 호재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고래 세력이 시바이누를 적극적으로 매집했다는 자료가 계속 공유되고 있었죠 바로 어제는 시바이누가 급등하고 있을 때 하루 동안 1조개 이상의 시바이누가 거래되었다고 알려졌으며 고래들의 대규모 매수활동이 이러한 거래량에 증가하고 시바이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전인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 시바이누 고래가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 시바이누를 매집했다는 자료가 공유되었고 지난주 3일 동안 5조 4천억개 2천2백억원이 넘는 시바이누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출금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는 보통 매집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에 고래 세력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시바이누를 최근 단기간에 매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매집이 시바이누의 단기적인 강세를 주도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게다가 시바이누 생태계에 속한 여러 밈코인들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시바리움에서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에 사용된다고 알려진 본코인은 시바이누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 어제 하루 동안 20% 급등했으며 시바이누 생태계 밈코인이자 도지코인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이는 도지킬러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리시코인도 시바이누의 상승이 발생한 어제 하루 만에 20% 올랐습니다 더해서 최근 시바이누 개발팀은 시바이누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인 쉬코인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의 대장인 usdt를 발행하는 주체인 테더사가 최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7조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수익을 뛰어넘었다고 하며 현재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해진 알트코인의 대표인 리플이 지난달 초부터 단기간에 400% 폭등하면서 6년 만에 3천원대로 올라선 바탕에도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rlusd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밈코인의 대표 중 하나이자 전체 코인 시장에서도 최상위권의 규모를 차지한 시바이누가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을 경우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시바이누도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리플처럼 단기 폭등을 경험하리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도지코인을 지지하여 지금의 밈코인 시장을 탄생시킨 일론 머스크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행보도 시바이누의 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는 최근 들어서 도지코인의 티커명인 도지가 등장하는 이미지를 계속 업로드하고 있었으며 지난주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도지를 피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시바견이 합성된 이미지를 공유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도지는 도지코인의 티커명하고 이름이 동일한 미국 정부 효율부 도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전에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가 받아들이면서 트럼프가 정부 효율부를 수립하고 책임자로 머스크를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실제로 머스크를 미국 정부 효율부 도지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의 공식 마스코트가 도지일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이후에 본인이 정부 효율부의 책임자로 임명되자마자 도지하고 시바견이 함께 등장하는 정부 효율부 로고를 공유했으며 본인하고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도지하고 시바견이 나오는 이미지도 공유하면서 정부 효율부하고 도지코인 사이에 접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머스크가 업로드한 도지 관련 이미지를 본인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도지코인을 인지하고 있다는 행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 영향인지 도지코인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난달 초부터 단기간에 200%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단 한 곳에서만 무려 9조원에 가까운 거래량을 하루 만에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닥의 하루 거래대금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역시 도지코인과 함께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100%에 달하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특히 지난주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한 도지 관련 이미지는 바로 4년 전에 일룸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처음으로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업로드했던 이미지하고 동일한데요 당시 머스크의 글이 공유되고 바로 며칠 뒤에 시바이누가 탄생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룸 머스크가 시바견을 입양했다는 글을 올린 덕분에 시바이누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저점 대비 9억배라는 역사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승으로 인해 900만원을 시바이누에 투자한 사람이 자그마치 7조원을 벌어들였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엄청난 수익률로 인해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밈코인 메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티커명하고 이름이 동일한 미국 정부 효일부의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니 도지코인과 함께 시바이누도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지코인이 최근 업비트 단 한 곳에서 9조원 가까운 거래대금을 하루 만에 달성한 것도 시바이누의 강세 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2021년 코인 강세장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대 최고점을 향하고 있을 때 업비트 한 곳에서만 도지코인의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의 하루 거래대금을 추월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가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던 2021년 코인 강세장에서의 상황이 지금 거의 그대로 재현되는 중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 어제는 우리나라의 코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던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코인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면 그만큼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규 투자자하고 자본에 대한 유입 효과도 불러온다는 점에서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세계 코인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도지코인하고 리플의 상승 랠리를 한국 투자자가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들이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바이누가 저점 대비 9억배 폭등했던 2021년 코인 강세장 때하고 거의 동일한 상황이 마련되었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는 호재는 물론 시바이누의 자체 호재인 시바리움의 하드포크와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까지 더해졌으니 시바이누가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역대급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관련 밈코인 플랫폼 버추얼이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빗섬에 원화 상장되어 단기 강세가 발생했고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버추얼 코인은 도지파 채널 영상에서 핵심 코인으로 다뤄지기도 했죠 바로 지난주 월요일 영상에서 버추얼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등장했을 당시에 버추얼 코인은 대형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비트겟하고 바이비트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기에 원한다면 누구든지 거래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따라서 지난주 월요일에 도지파 채널 영상을 제대로 시청하고 버추얼 코인의 중요성을 인지했더라면 이번 빗섬 상장으로 발생한 상승 덕분에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버추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관련 밈코인이자 각종 코인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AI봇에 연동된 밈코인인 AIXBT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 4만 3천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때 AIXBT 코인을 단돈 3,800달러로 매수한 사람이 단기간에 53억 원이라는 상당한 수익을 보면서 1000배의 수익률을 달성한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저점 대비 21만 배 폭등하여 AI 기반 밈코인의 대장 자리를 차지한 고트코인은 물론 마찬가지로 바이낸스가 상장하면서 3일 만에 4,300% 상승한 AI 관련 밈코인인 액트코인도 현재 AI 관련 밈코인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바이누의 강세를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호재가 가득한 상황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AI 기반 밈코인처럼 새로운 밈코인들이 급등하고 엄청난 수익 사례들이 전해지면서 밈코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니 밈코인이 주도하는 코인 강세장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침 이 두 가지 밈코인들이 이번 영상의 핵심인 시바이누와 함께 폭발적인 강세를 경험할 만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바로 이 밈코인들의 정체를 영상을 시청 중이신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서 주시는 관심을 토대로 코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하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해서 본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밈코인은 바로 네이로코인인데요 네이로코인은 밈코인 생태계의 대표인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탄생 바탕이 된 카보스의 주인인 사토 아츠코가 새로 입양한 시바견 네이로를 모티브로 탄생한 밈코인입니다 이러한 탄생 배경 덕분에 네이로코인은 출시되자마자 상당한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네이로코인의 성장 바탕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기부 활동도 있었습니다 네이로코인 개발팀은 코인 출시 초기에 171억개 상당의 네이로코인을 비탈릭 부테린에게 전송했고 비탈릭 부테린이 받은 물량을 바로 매도하여 동물복지기금으로 기부하면서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네이로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네이로코인을 상장하면서 연일 신고점을 넘어서는 강력한 상승이 발생했죠 뿐만 아니라 며칠 전인 지난달 22일에는 우리나라의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에 네이로코인이 상장된다고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네이로가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서는 도지코인이 업비트 한 곳에서만 하루 만에 9조원 가까운 거래대금을 달성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코스닥의 하루 거래대금을 추월하기도 했을 만큼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업비트하고 빗섬도 최근 들어서 인기 있는 밈코인들을 연속으로 상장하여 단기 강세를 불러오고 있으니 네이로코인 역시 업비트와 빗섬에 상장되어 급등을 경험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이로코인이 조명되는 바탕을 마련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까지도 밈코인을 통해서 수십억원 상당의 기부 활동을 진행하여 관련된 밈코인들의 급등을 불러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태국의 아기야마 무뎅을 모티브로 탄생한 무뎅 이더코인이 비탈릭 부테린에게 상당한 물량을 보냈으며 비탈릭 부테린이 받은 무뎅 이더코인을 일부 매도에서 기부에 활용한 덕분에 무뎅 이더코인이 조명되어 저점 대비 36,000배 넘게 상승했죠 그리고 이러한 상승을 토대로 밈코인들 사이에 기부 열풍이 시작되었으며 비탈릭 부테린이 강조한 것처럼 밈코인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밈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가치가 상승하는 바탕을 마련해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밈코인 기부 열풍을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네이로코인을 기부하면서 시작했으니 네이로의 상징적인 의미가 조명되어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로코인이 경험한 성장 과정은 저점 대비 9억배라는 상승 신화를 기록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시바이누의 사례하고 유사한데요 시바이누도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에게 500조개의 시바이누를 보낸 적이 있었고 이는 시바이누의 고점 가격 기준으로 9조원에 달하는 상당한 물량이었죠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은 받은 시바이누 중에 대부분을 소각하고 남은 물량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 시바이누는 지금 밈코인의 강세를 불러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을 입양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로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더니 단기간에 저점 대비 9억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시바이누를 단돈 900만원 매수한 사람이 7조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 밈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네이로코인도 비탈릭 부테린의 기부 이후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저점 대비 9억배 폭등한 시바이누의 성장 과정하고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마침 대형 마켓 메이커인 윈터뮤트가 자체 플랫폼에서 네이로코인의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한 데다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이자 지금 밈코인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DWF 랩스하고 네이로코인이 협력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대형기관도 주목하는 네이로코인의 인기하고 성장 과정을 따져봤을 때 네이로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면서 강세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네이로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OKX 등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밈코인은 바로 고트코인인데요 고트코인은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 보신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AI 복귀반 밈코인 테마에 강세를 주도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급등하여 AI 관련 밈코인 메타에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바이낸스가 얼마 전에 발표한 AI 관련 밈코인 보고서에서 대표 사례로 고트코인을 강조하여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고트코인이 빠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던 바탕에는 8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앤드리슨이 있었습니다 마크 앤드리슨은 고트코인을 홍보한 터미널 오브 트루스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AI 봇이 제시한 코인 지갑으로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했는데요 이후 고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한 것을 보고 마크 앤드리슨은 인공지능과 미미 결합된 고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가치 척도를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죠 이를 토대로 고트코인과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가 접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연관성이 고트코인의 빠른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트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사들과 대형 투자기관이 매집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먼저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아서 헤이즈가 최근 고트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고트코인의 시총이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의 고트코인 전망이 공유되고 고트코인의 가격은 일주일 만에 150% 상승했는데요 심지어 아서 헤이즈가 고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며칠 뒤에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트코인을 상장하면서 단기 폭등을 불러왔으며 고트코인의 시총이 정말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아서 헤이즈의 예측이 적중하게 되었죠 또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400만 달러 원화로 거의 900억 원을 벌어들인 유명 밈코인 트레이더 나치도 트위터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고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말하면서 고트코인이 다음 코인 강세장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밈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윈터뮤트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지갑 주소에서 고트코인이 5천만 개 500억 원 이상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고트코인은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는 인물하고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유명 밈코인 트레이더에 관심을 받은 데다 초대형 기관 세력도 수백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밈코인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죠 더해서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설립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고트코인의 성장을 불러온 터미널 오브 트루스 계정에 코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트코인하고 코인베이스 사이에 접점이 생겼는데요 마침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13일자로 밈코인 생태계의 3대장 중 하나인 페페코인을 상장하여 저점 대비 220만 배 넘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14일에는 주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인 위프코인을 상장하여 정고점 가까이 급등하는 바탕을 마련했죠 또한 이틀 뒤인 16일에는 코인베이스가 상장 로드맵에 주요 밈코인인 플로키를 추가하고 실제로 플로키를 상장하면서 코인 가격이 신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AI 관련 밈코인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강세를 보여준 고트코인도 미국을 대표하는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면서 급등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고트코인은 비트겟, 바이비트, 후오비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메시가 공식 파트너로 있는 최상위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 영상에서 다뤄지는 코인들이 대부분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평생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최대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간단하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도지파 12월 개인 수익률 대회가 드디어 개최되었는데요 대회 상금은 1등이 천만원이며 2등부터 5등까지는 100만원이고 대회에 참가하는 방법은 도지파 비트겟 가입 링크를 통해서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참가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밈코인의 대표인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노는 물론 다양한 테마의 밈코인들이 폭발적인 강세를 보여주면서 밈코인이 전반적인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메타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투자자들이 어떤 테마의 밈코인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코인으로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둔다면 관련된 코인들이 변동성을 보여줄 때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매번 밈코인이 조명될 만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